이번 여름엔 사람들이 좀 놀았으면 좋겠어 예! 그렇게 될 거예요! 이제 야놀자 놀대이니까! 놀대? 놀기 좋은 날! 직관적인 말? 최민식 최우식 최진식처럼요? 뭐? 야놀자 놀대! 60일간 매일매일 최신 할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국내 숙소를 시작으로 워터파크 해외 숙소, 해외 항공권까지 최대 60% 할인 혜택이? 뭐 이런 게 있었나? 아니요 없었습니다 최신식이죠 최신식? 최민식? 최우식? 최신식? 놀자 최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야 놀자 최신을 다해 이렇게